갖고만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제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옵션들 때문에 DMR 형태라든지 가스, 스나이퍼, 라이플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대만에 직접 가서 대만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대만에서 실제로 이 GHK G5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사문웨어소프트에 올라온 금액보다 조금 더 싸게 샀습니다. 싸게 팔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거기서 잘 안 팔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싸게 구매를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품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대만에서 이 제품은 완제품 박스가 되게 작습니다. 접혀 있거든요. 접이 식스톡이라서 접혀 있는데 얘를 그냥 박스에 넣고 보냈습니다. 파부 자금만 해서 칼파랑 이 자금만 해서 보냈는데 총포 안 가더라고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총포 안 가고 집으로 바로 왔어요. 보내고 나서 3일 만에 통관돼서 집으로 배송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사서 보냈는데 제가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벌써 얘가 국내공항에 이미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세간에서도 이게 전부 플라스틱이니까 장난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야? 사이트 사이트가 부러졌구나? 사이트가 빠졌네요. 이게 원체 이것도 지금 벌써 몇 년이야? 2019년도에 대만 갔을 때 샀으니까 벌써 3년 됐네요. 이게 이렇게 사이트가 이게 돌려서 상하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그게 빠져 있네요. 이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걸어만 두고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영총만 사고나고 걸어두면은 그냥 보관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두 번째 GHK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GHK 제품이죠. 제가 AR, GHK, AR, M4죠. M4 계열은 아직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써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VFC나 아니면 이 그 뭐야 저기 마루이 제품 아니면 W 제품 AR들은 한번 써봤는데 이 GHK에서 나오는 AR, M4 계열은 써보질 않아서 한번 제가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꼭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제가 가지고 있는 AR 라이프입니다. 이 제품은 좀 딱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죠? 유니크한 총이에요. XM177이라는 W에서 나오는 M4 완전 진짜 베트남전 M4죠. 이 캐링핸들이 위에 달려있는 이 느낌이 정말 좋아서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요것도 국내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조금 직구로 하면 싼데 저는 제 지인이 부산에서 샵을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인분 제품을 좀 팔아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인분 샵에서 구매를 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의 핵심이 뭐냐니까 XM177, WE의 XM177에 WE뿐만 아니고 모든 XM177 이 모델의 핵심은 바로 이 소염기인데 국내 샵 수입한 분이 수입한 곳에서 이 소염기를 따로 팔더라고요. 근데 소염기만 다 판 것 같아요. 이 총을 사면서 소염기도 같이 사려고 하는데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보기도 싫은 지금 이 총에 이게 보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이 총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또 구했어요. 구했는데 WE뿐 없고 GMP에서 나오는 스틸 아답터인데 그건 또 정나사로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영나사랑 정나사 아답터를 또 하나 꼽고 그 위에 또 그걸 꼽아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주문을 하고 칼라파트 색을 입히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제 손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걸 못 따는데 이 제품은 제가 XM177이라는 제품이고 사실 이 제품은 구입을 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이 아니다. 한 회수로는 2년 됐는데 작년 중순쯤에 샀습니다. 이게 왜 샀냐면 제가 에어소프트 갤러리 아 카라이브 에어소프트 갤러리에서 이 사진만 맨날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뭐야 이거 항공기 줄 있죠? 이거 감고 여기 밑에 플래시 달아가지고 아 그랬는데 그 총 보고 뿅 갔죠? 여기에 에임 포인트 딱 얼려가지고 근데 저는 에임 포인트 마운트까지 다 샀는데 제가 에임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달지는 못하고 여기 또 플래시를 마운트할 수 있는 마운트를 샀는데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플래시 마운트를 달아서 플래시를 하나 꼽을 생각이고 이 위에 캐링 핸들 위에 에임 포인트 작은 거를 하나 달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분하고 똑같이 세팅하려고 근데 아직 조건을 못 맞추고 이 밑에 있는 아답터도 지금 못 구했어요. 알레에서 파는데 몇 개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돈만 버리고 아무튼 그래 됐습니다. 에임 포인트는 하나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더미 형태로 어차피 이 총도 게임에 쓸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제품, W 제품은 또 재밌는 점이 이 탄창에 볼트, 탄이 없어도 공탄 사격이 가능한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지금은 레버가 지금은 레버가 레버를 풀고 이런 식으로 레버를 풀고 볼트 스탑을 안 누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조만간에 한번 이 소염기까지 다 완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완성이 되면 리뷰를 하려고 좀 아껴 두는 총이에요. 그래서 W의 쇼탄창 이거는 또 롱탄창 꼽으면 멋이 안 납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짧은 쇼탄창을 꼽아야 멋이 나죠. 그래서 W에서 가지고 있는 AR 가스 라이플 중에 한정 XM177 모델이에요. 참 이거는 뭔가 에어소프트 갤러리 아카라이브 에어소프트 갤러리에 그분 뽕을 맞아가지고 제가 충동 구매한 제품인데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톡은 제가 원래는 넷플릭가 스톡이었는데 이 스톡은 이아비 팩토리 사장님이 본인이 이거 어렵게 구했다고 하면서 오리지널 스톡이 있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장착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때깔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장님이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 이렇게 서비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에어소프트 샵 하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라서 오래됐죠. 제가 2015년도에 처음 만났으니까 그분을 그래서 이 총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 라이플 중에서 W 제품 지금 다섯 번째 에어소프트 라이플 가스 라이플이네요. 그러면은 또 이거는 옆에 두고 뭐 다음 다음 뭘까요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음 총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가스 라이플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마루이 MWS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제 입맛에 맞게끔 세팅을 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솔직히 마루이 MWS에다가 긴 14.5인치 이것도 좀 구하기 힘들었어요. 긴 모델 찾는다고 이 길이가 MK8 MK4 레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MK8 레일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립 이거는 맥풀 맥풀 스톡입니다. 맥풀 MOE K2 스톡 K2 핸드가드 그리고 맥풀 CTR 스톡인데 OD 색깔 이렇게 색깔을 맞췄어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아시죠? 녹차 맛 세팅이라고 해서 FBI HRT 세팅 아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마운트도 OD 색으로 했고 위에도 제가 OD 색 T2가 있어요. 에이스 원 암즈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장착을 하니까 이게 너무 OD 색으로 깔맞춤 우리가 청바지에 청자켓에 청난방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는 까만색 T2 에이스 원 암즈 T2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에 디바디나 PEQ를 하나 지금 달까 생각 중인데 당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자주 리뷰 드리던 오라이트 제품 오딘 미니 제품을 이렇게 라이트로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딱 완전히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원래 슈팅용으로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전동건으로 FBI HRT 세팅한 전동건이 있습니다. 이전 제가 리뷰에 보면 INF 앰플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가스 라이플로 긴 버전을 한번 세팅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용은 좀 들어갔는데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FBI HRT 세팅은 이렇게 긴 모델보다는 좀 짧은 세팅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더 리뷰를 한번 더 우려먹도록 하겠습니다. 놓을 데가 없어. 자 예 이 제품도 마루이 MWS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마루이 MWS 제품이고 이 제품은 딱 아시죠? BCM 커스텀 MCMR 가스 라이플로 BCM MCMR 제품이에요. 스톡 핸드가드 뭐 탄창도 탄창도 BCM 탄창이 있었는데 그걸 안 가져왔나 각인이 BCM 된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PEQ랑 플래시 라이트 여기 두 개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에어 스위치 그리고 에이스 버난저 T2 요 위에 올라와 있죠. 오디색 T2가 여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BCM 여기 슬림고리 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달려있고 요 밑에 BCM 그립 그리고 여기에 건파이트 사에서 나오는 이 덮개 레일 덮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덮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세팅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세팅을 한 건 아니고 인천에 가서 제가 직접 구매를 중고로 구매를 해온 제품이고요. 중고로 구매를 해온 다음에 뭐 요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옵션들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 캐리어도 여기 딱 보시면은 지금 예 볼트 캐리어도 요렇게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BCM 볼트 캐리어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색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주인분께서 이게 슈팅용으로 해서 조금 하이스피드 볼트 캐리어를 장착을 해서 슈팅용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반동은 많이 없지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슈팅매치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한번 싹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그 뒤로 저도 슈팅매치 쓰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또 보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가스라이플 마루이 가스라이플은 지금 밑에 있는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마루이 MWS 베이스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마루이 MW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자, 여덟 번째 총입니다. 커버는 시원한데 커버를 좀 뺄게요. 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그 건스모디파이에서 나오는 마루이 MWS 기반의 카피에 그 건스모디파이 URGI 짧은 모델이죠. 짧은 모델 9.5인치인가 그 모델 컨버전 킷을 세팅을 한 겁니다. 오라이트 제품 오라이트 제품을 요 위에 장착을 했고 요 위에는 이게 UH1이라는 AMG UH1이라는 광학을 장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더미 제품이고 불만 들어옵니다. 작동형은 아니고요. 요 제품을 장착을 한 상태고 기본적으로 스톡 우리 CTR 스톡 맥풀 맥풀 스톡이 장착되어 있고 요런 것들 핸드가드도 지금 제가 교체를 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 따로 교체는 하진 않았어요. 이 제품은 제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협찬 리뷰를 해주셨어요. 대여를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고 요 영상을 빌어서 아티산 인더스트리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얘가 뭐 트리거 락이 걸린다든지 여러가지 버그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 총들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근래에는 요 총을 제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총에 트러블이 생기진 않았어요. 추운 날 작동도 잘하고 요즘은 너무 추워가지고 부산인데 막 영하 7도, 8도라서 거의 사용은 안 하죠. 제가 깨울러서 사용을 안 하는데 가스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 발 쏴볼게요. 작동 잘 되네요.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벌써 몇 자루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자루째네요. 이게 마지막 총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AR 라이플 AR 가스 라이플이죠. 가스 라이플은 총 제가 8자루를 가지고 있고요. SMG나 가스 라이플 중에서 SMG 계열이라든지 샷건 계열은 다 뺐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TP9이라든지 인그렘이라든지 요런 작은 SMG 계열의 가스 라이플 그리고 샷건류도 제가 몇 자루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시고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새 한번 요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자랑도 할 겸 찍어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에어소프트를 취미생활로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총을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지만 총을 한 자루만 산 사람은 없다. 하는 게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AR-U 가스 라이플 중에서 AR-U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전에는 제가 전동건이 좀 많았는데 전동건들을 거의 많이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고 가스 라이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총을 열 자루 정도 선에서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면 또 사고 팔면 또 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총이 총을 낳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아제TV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 총 중에서 가스 라이플 AR-U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거를 와이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와이프가 오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내 총 자랑하면서 영상이 3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편안해 보컬이